이란이 오늘 이군이 주둔한 이라크 공군기지의 미사일 공격을 퍼벗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이 쏜 미사일에 격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파하고 두바이 날려버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농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이기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0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신년 특집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까지 간에만 했는데 일단 그 상황은 조금 진정이 된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인간 항공기가 격추로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기체 결함은 아닌 걸로 지금 거의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이게 더 뭔가로 번지게 될지 아니면 이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지 그 이야기들. 계속해서 저희가 중독 문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다양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또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문제 하면 사실 이분만 한 분이 없죠? 국내에서는. 명제대학교 중독문제연구소의 박현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제 다른 또 해외에 계시려다가 급거 귀국을 했다고. 아닙니다. 휴가 끝나고 왔습니다. 휴가라고 하지 마세요. 신난방정책 좀 생각하시다가 급거 귀국하신 거예요. 동남아만 가면 우리 신난방정책을 그냥 정포로 그렇게 생각하고. 중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생각을 못하셨나 봅니다. 우리 교수님도 예측하지 못하셨던 걸 사실은 예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누굴까요? 이란과 미국의 충돌을. 충돌을 예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옆에 있는 김프로님이. 아 그러셨군요. 빅히트라는 책 알고 계시나요 혹시? 바로 저 책입니다. 저 책에 119페이지에 딱 써 있어요. 뭐라고? 미국이 어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와 이걸 썼다고요? 그게 빅히트라는 책에 있다고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반성하세요. 반성해야겠습니다. 중독 문체육부서 보다 지금 우리 김프로님이 정확히 예측을 한 겁니다. 제가 쓰고도 몰랐거든요. 쓰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사격인에게서 겨울 아카데미를 가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읽으신 분이 이 책을 갖고 와 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쪽집개처럼 예측을 했냐고 해서 당황스러운 거야. 뭐를요? 그랬더니 아니 119페이지에 그렇게 써놨지 않냐고 당신이. 그래서 제가 오늘 사무실 와서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김프로님의 예언대로 지금 미국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박견도 교수님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레이마인 사망 이후에 제일 국제사회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민항기 격추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격추가 거의 맞는 걸로 보이는 거죠? 아무래도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은 것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영상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면서 쭉 봤는데 아마 이란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일 것 같은데요. 외국 대표단 앞에서 공식 사과 원인을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고 원인을? 네. 사고 원인을. 그리고 또 이란의 굉장히 정부 쪽 인사를 잘하는 테란 대학의 마란디 교수가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도 보면 만약에 이란이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정도 언급이 나온다면?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란의 잘못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란이 그러면 미국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이 미군기지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비행기를 맞췄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미사일을 이라크로 공격한 게 이라크 시간으로 1시 20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비행기가 떨어진 게 이란 시간으로 한 7시쯤 못 됐을 겁니다. 7시에서 8시쯤인가요?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 6시간 정도. 아침 7시? 네. 시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아니요. 그러니까 공격한 다음이죠. 다음에? 네. 그러니까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그 시차인데 거기서 쏘지는 않았을 테고요. 아마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시에 미국이 보복 쪽지로 아랍에미리트에서 공공기를 발진시켰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 보도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우크라이나 민항기를 미국 공공기로 오폭했을 가능성이군요. 이제 이란의 반공 시스템에서 그런 이제 첩보가 들어오니까 뭔가 그 상공의 지체가 뜨니까 뭐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제가 이제 분노에 계신 분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보통 6시간, 7시간 작전이 시작돼서 6시간, 7시간까지는 비상상태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때 사실은 사고들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게 의도하지 않는 사고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뭐 테헤란 공항에서 그런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스테미컬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건 그렇다면 오폭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왜 그 시간에 비행기를 뜨도록 이란에서 그걸 허락했느냐 공항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중이라고 그러니까요. 아마 자세한 사항들은 조만간, 몇 시간 후쯤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비행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려던 비행기였죠? 그게 저 어디죠? 키에프. 키에프 쪽으로 가는 비행기. 그게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로 가는 비행기고. 사실은 거기에 이란 사람들을 많이 탔어요. 이란 사람도? 네. 82명이나 됩니다. 네. 176명 중에서 이란 국적이 86명인가 그렇고요. 네. 캐나다가 63명. 63명. 그런데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란으로서도 이란이 자국 내 공항에서 뜨는 비행기를 때릴 이유가 없거든요. 하긴 뭐 이란하고 관련 없는 그 캐나다니안이 그때 그 시간에 몇십 명이나 거기 비행기에 탈 있을 이유는 없는 거지. 뭐 트란지탈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테헤란 공항이 그런 공항도 아니고. 네. 사실은 비행기가 거의 오른내리는 비행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겠죠. 가지를 않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가 이란에 갔었을 때는 두바이를 통해서 많이 갔거든요. 그럼 두바이에서 테헤란까지 왕복 비행기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었어요. 지금은 80만 원 90만 원입니다. 언제 한 번 가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 국외는 스프리닝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비자에 안 찍어줘요. 이게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참 이렇게 원래 우리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알고 오시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테헤란이라는 건 껌은 이거 쓰고 진짜 완전 종교 도시고. 그거를 가시려면 곰이라는 도시를 가셔야 되고요. 어디요? 곰. 곰. 우리 신문에는 콤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우린 그렇게 발음 안 하고 곰이라고 발음하거든요. 이란 회사는 곰인데 거기 가면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보고요. 테헤란은요. 그냥 우리 대도시입니다. 서울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히잡을 쓰죠. 그런데 히잡 쓰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머리만 살짝 가리는 사람들도 많고 쓰긴 써요. 그런데 굉장히 컬러풀하고 완전 대도시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란이 이제 아마도 사과라든지 이런 걸 표명하고 나면 더 이상 리스크로 작용할 일은 아닙니까? 네.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얘기 안 그랬으면 엄청나게 이란을 욕했을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런데 실수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잖아요. 넘어갔고 그다음에 트리더 총리도 대단히 정중하면서도 이란 쪽을 비난하지 않고 아마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 전체적인 국제사회 분위기가 이란을 몰아붙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잘못으로 격출을 시켰으면 빨리 진상 밝히고 해결하는 게 이란 쪽에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질질 끌으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질질 끌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련이 칼기 대한항공기를 격췄을 때하고 똑같은 사건이 나타난다. 소련이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질질 끌고 문제 키우고 불신만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하는 그 소련에서부터 교훈을 배워서 인정할 게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칼기 격출 때는 소련이 계속 그렇게 인정 안 하다가 뭐 좀 손해를 봤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사회가 소련을 보는 눈이 굉장히 험악했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지금 소련보다 그 당시 소련보다 강한 나라도 아니고 국제사회 영향력이 이렇게 있는 나라도 아닌데 이란이 지금 몰린 상황에서 이것까지 만약에 은닉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보이면 이란으로서는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큰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솔레이마니 문제도 이 정도에서 봉합이 돼요? 아니면 이란은 계속해서 어떤 공격을 또 미국 기지나 뭐 이런데 미군 기지 같은데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비행기만 놓고 보면 비행기 잘못을 인정한다면 만약에 이란 쪽에 잘못이 드러나서 인정을 한다면 배상 문제가 남아 있겠죠. 배상금을 이란에서 준다면 어떤 형태로 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금융이 완전히 다 막힌 상태거든요. 달러는 못 주고 유로나 이런 걸 줘야 될 텐데 유로를 주는 걸 그럼 어떤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 이란으로 주는 건 안 되지만 이란이 주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 밖으로 주는 것도 안 돼요? 아무튼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금융 제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도 풀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뭐 북한과 남북 간에 뭘 하려고 해도 미국이 일단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이라든지 금강산 이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이번에 확대했지 않습니까? 바로. 뭘 추가해서 확대한 겁니까? 오늘 10일 날 미국 시간에 10일 날 발표한 걸 제가 아침에 국무부고를 좀 봤는데요. 일단은 비석유부분 그러니까 이란이 비석유부분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 알림융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다 걸어놨고요. 다시 걸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개개인들에 대해서 걸어놨습니다. 혁명수비대회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최고지도자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과 계속 제재, 이란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온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걸어놓고. 아, 이란과 거래를 했던 중국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번 제재가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어차피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상징적인 효과일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더 나올 건 없는데 이제 이란을 뭐 쉽게 말하면 돈줄을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작전인데 아마 이란은 그래도 아마. 버텨요?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라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미국과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은 당연히 이런 거 할 수는 없고 만약 우리 정영진 선생님께서 이란과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더라도 미국 돈을 써서는 못해요. 미국 돈을 써서는 못하고 그러면 유로를 하면 하겠다 그러는데 유로를 하는 것도 어려운 게 유로를 취급하는 은행이 미국 눈치 봐서 못 하줍니다. 아, 그러면 미국 달러 아니면 유로를 하면 되지 않느냐. 유로를 안 해줘요,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기 때문에. 파리바 은행이 10조 받았잖아요. 벌금? 네. 언제요? 2016년인가요? 마크로이익 막 못 내겠다고 깎아주겠다고 트럼프하고 얘기해가지고 싸우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10조 정도, 10조 원 정도의 벌금을 냈어요. 냈어요? 네. 비앤비 파리바가 미국 정부에다가? 네. 그전에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란에서 물건을, 석유를 들어오면 달러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한국 돈을 주고. 그렇죠. 우리가 한국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죠. 그럼 나중에. 아니면 대금을. 이란은 그 돈 찾아서 한국산 뭐 다른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살 때 그 돈 쓰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란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을 게 있으면은 그 돈을 은행에다 청구하면 은행에서 그 계좌에서 돈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 돈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게 통장은 이란 통장이지만 제가 이란과 거래한 물건이 뭔지를 전부 다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은행에 주고 은행이 그거를 일일이 검사해서 혹시라도 제재에 걸릴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본 다음에 돈을 주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 제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란에 핵무기에 전용되지 않는 전용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핵무기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에 그러한 물건을 팔는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꼭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수도꼭지도 녹여가지고 핵시설 공장을 쓴 데 쓸 수 있잖아요. 자동차 페인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재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란 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호르무즈 가면 단교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 외교부에서 너 그렇다고 얘기를 하냐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사실은 이란 대사께서 단교를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 이란 대사께서 인터뷰할 때는 한국말 굉장히 잘하는 이란 통역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통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사 그분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단교란 말을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크다는 건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란 호르무즈 문제 때문에 이란에서도 그거 싫어하고. 녹음 시간 기준으로 이제 지금 토요일 낮 12시 53분에 속보가 떴는데요. 이란이 의도치 않게 우크라이나기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우연의 일치일이 없잖아. 의도치 않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하필이면. 저희가 아마 이야기했던 내용들 거의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호르무즈. 호르무즈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그 80년대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관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 사다모세인이 이란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자극을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닫는 전법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닫아버리면 미군이 개입하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이라크가 계속 이란의 유조선이나 이런 걸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발끈하면 미국 이란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판에 가면 막을까 봐. 그런데 이란이 그때도 호르무즈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심각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실은 이란이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지금은 미국과 더 강력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을 일은 없어요. 저는 막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를 막지도 않을 건데 미리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항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파병을 권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간다. 이란에게는 우리가 적성국가가 되는 거죠. 또 생각한 거는 그렇게 갔는데 예를 들면 한 3, 4일 하고 있었는데 한 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과 이란이 화해를 해가지고 야 이제 뭐 우리 잘 지내자고 그래 이제 잘 지내자고 풀었을 때. 그러면 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은 풀어진다고 해서 미국편 들어도 우리한테는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참전을 요구하는 명분은 뭐예요? 미국이 누구와 사이 안 좋을 때마다 모든 전 세계가 다 미국편에서 참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요구하는 명분은 뭐예요? 아니 호르무즈 앱이 계속 니네들 봤다시피 유저소는 공격받고 위험하지 않느냐. 그리고 니네 석유를 특히 한국 니네들은 한 70%로 그쪽에서 석유를 수입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너네들 문제다 이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인데 중동에 대해서 요즘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란과 뭐 사우디 뭐 유에이 이런 사회 안 좋잖아요. 순인이 시안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거는 정권적인 차원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홀몬지 파병을 하면 이란의 민심이 들끓는 건 마찬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 아랍권에서 아랍권에서 이 아랍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된다. 정권적인 차원에서는 뭐 서로 원수처럼 싸우지만 아 이거 다 우리 같은 거 믿는 아랍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 이런 이중적인 그 인식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랍이나 소위 말해서 이란하고 아랍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랍족 그러니까 이란 아닌 쪽에서도 미국을 보는 눈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보는 눈도 갈리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머리는 차갑다지만 국민들은 가슴이 뜨거우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국 편을 같이 써서 싸운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보다도 소위 말해서 테러하는 사람들 테러하는 테러분자들은 이제 한국으로 완벽하게 친미국가로 낙인 찍으면서 우리를 미국 도와서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수많은 우리 기업인들 테러에 대상될 수 있죠. 가서 그런 걱정은 있지만 안 가서 걱정은 예를 들면 미국이 이제 다 상황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일본이랑 영국 왔는데 니네 안 왔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니네 저 방위비 협상이... 나중에 추석 부른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미팅에서 정영안보실장하고 엊그저께 몰랐는데 한참 있다가 지금 발표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일본 사람 일본에 누구죠? 정영안보실장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본 스태프도 만나고 자기 오피스에서. 당연히 그 얘기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아마도 정부 고심을 할 텐데 청해부대 작전 변경을 넓히는 걸로 하지 않을까. 작전 반경? 네. 작전 반경을요. 그건 무슨 말씀이죠? 청해부대 이미 나가 있으니까요. 아대만 쪽으로. 바로 거기서 후발리아. 남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확대하면은. 첨전한 명분은 된다? 네. 그렇죠. 굳이 뭐 우리가 호르몬새베로 랑 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외곽의 안전이라든지. 하기가 여기서 무슨 평택항이나 이런 데서 발진해가지고. 발진하는 장면 자체가. 야 그거 자체가. 야 그거 간 김에 그냥 작전 지역 거기까지 범주라고 하고 잠깐 살짝 왔다 갔다 해. 이 정도? 긴장감을 계속 높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긴장감이 약간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호르몬스 파병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는 긴장이 높았죠. 그리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건 유효기간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뜬금없이. 그래서 저희도 이거 뜬금없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카드는 더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쪽에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올해 대선하기 전에 대선하기 전에 뭔가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니까.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는 호르몬스 회협을 봉쇄하는 게 국 쪽에 가서 미국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란은 문제는 안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지금 박 교수님 쭉 말씀하신 부분은 별로 이란이 국제사회라든지 혹은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별로 안 했는데 미국이 저거 올가매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저는 느낀단 말이에요. 지난번 사우디 정유시설 폭파한 거 그리고 호르몬스에 유조선 몇 개 날아간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미국 쪽에서는 다 이란이 했다라고 단정하고 지금 뭔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든 안 있는 거 아니에요. 박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적으로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79년 혁명 이래로 이란에 동조할 수 있는 세력들이 형성이 됐어요. 해즈볼라나 했는데. 해즈볼라나 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레바르노 해즈볼라고요. 그다음에 이라클은 특히 시아 민병대. 그러한 작업들을 누가 했냐면 솔레이마니가 다 한 겁니다. 이란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란이 뒤에서 아무튼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는 오바마 정부까지는 미국이 이러한 소위 말해서 친이란 세력과 이란은 구분을 했어요. 연간은 있는데 해즈볼라가 했으면 해즈볼라가 한 거지 이란을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란 니네들이 했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소는 거리를 두고 봤거든요. 이란이 지원하는 건 우리가 다 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문제에 있는 해즈볼라다. 그런데 현 트럼프 정부에서 완전히 달라진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즈볼라가 해도 이란 후시가 해도 이란 친이란 시아 민병대가 해도 이란 이라클 민병대가 해도 이란 이런 식으로 둘을 하나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란이 한 거죠. 그러니까 솔레이마니를 가만둘 수 없다 이런 거죠.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솔레이마니니까? 네.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일 죽이고 싶은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제일 죽이고 싶은 인물이고 그다음에 폼페이오가 여러 번 공개석상에서 울었거든요. 죽인다? 솔레이마니를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 전장터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게 이 솔레이마니의 개인적인 거였고 중동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중동의 미군들한테는 가장 다루기 어렵고 가장 힘든 게 이 솔레이마니였어요. 그러니까 악이에요. 악.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제거하고 싶었는데 왜 제거를 못한 거냐 하면 안 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걱정하던 시나리오가 예를 들면 어떤 건데? 예를 들면 이란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아. 왜 우리의 솔레이마니를. 네. 그러니까 그 솔레이마니가 제거됐었을 때 중동에 어마어마한 파드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감당하는 게 일단은 감량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계산해보니까 솔레이마니하고 차라리 두면서 얘하고 적당한 선에서 협상하면서 주거지 받거니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콘페이어가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콘페이어가 발표한 걸 보면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라는 걸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야 트럼프가 저거 그냥 참모들하고 상의 없이 작전해 제거해 이렇게 했다. 외교안보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 보좌관들하고 상의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이 트럼프의 개인플레이 트럼프 리스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진짜 이 고민이다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이름도 제대로 몰랐을 거라고 봐요. 그건 그렇고. 왜냐하면 솔레이마니. 그렇게 걔 있잖아 걔. 누구라고 그렇지 걔. 솔레이마니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같이 내리는 사람이 무한디스거든요. 무한디스고 그러는데 아니 무한디스가 아니라 카타이브 헤즈볼라라고 이라크 민명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카타이브 헤즈볼라하고 헤즈볼라하고 구별을 못했었어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레바론 조직이고 이라크의 조직이 카타이브 헤즈볼라거든요. 둘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건 몰랐고. 폼페이오 장관이 지속적으로 대통령한테 제거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다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의 지론이었고. 중동 탈다운 친구 얘기로는 그래도 이제 IS 잡는 데는 잠깐 솔레이마니랑 미국이랑 이해가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잡을 때까지만 해도 둘이 그냥 잠시 미뤄갈 관계가 좀 있다가 그거 이제 IS 이제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처벌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2017년 이제 IS 소탕 막바지 이르렀을 썼을 때 미국이 좀 불편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레이마니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솔레이마니가 합격한 공을 세웠을 때인데 당시 미국의 CIA 국장이 폼페이오였거든요. 폼페이오가 그때 편지를 보냅니다. 솔레이마니한테. 솔레이마니한테. 그 내용은 편지를 보냈는데 솔레이마니가 뜯지도 않고 반성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란에서는 아주 영웅적인. 아 대단하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됐나 보죠. 이란에서. 그런데 미국하고 한국에서는 보도가 안 됐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 솔레이마니가. 그런데 나중에 저희도 이게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폼페이오가 그 해 얘기를 합니다. 그 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 보지타고 돌려보낸 거에 대해서는 뭐 난 기분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솔레이마니한테도 보냈고 그다음에 이란 지도자들한테도 보냈다. 그때 기분 엄청 상했구만 폼페이오. 저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기분 안 상했다고 굳이 언급까지 하니까 굉장히 상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아마 그때부터 이제 is가 사라진 다음에 그 이라크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미국과 이란의 솔레이마니 특히 솔레이마니와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레이마니는 좀 나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라도 적어도요. 그런데 솔레이마니라는 인물을 지금 신문에서는 많이 그냥 사령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령관 아닙니다. 뭐예요? 사령관 넘어서요. 이거 실질적으로 본인이 2008년에 페트라이오스한테도 보냈던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내가 가셈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가자 팔레스타인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가 다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외교관계가. 아프간까지요? 네. 아프간에서도 같이 협력했어요. 미군하고. 아프간 다 막았지 않습니까? 탈레반을 막을 때. 그 정도로 중동 무슬림들에게는 꽤나 추앙을 받는. 중동 무슬림이라기보다는 이란 사람들한테는요. 이란 사람들한테는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도 힘을 쓰려면 거기서 좀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아벨트라고 하잖아요. 시아벨트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개인적 관계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라크 미군 주둔군한테 그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현재 이란의 대사도 우리 코드스 군단 출신이고 혁명수비대 앞으로도 올 사람도 곧 우리 쪽이다. 그런데 지금 코드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혁명수비대였죠? 아니요. 혁명수비대가 아니고 혁명수비대 안에 있는 정의부대. 정의부대. 해외작전만 하는. 그런데 이제 무슨 걱정들을 하냐면 이번에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이 있는 베이스를 굉장히 신속하게 때렸잖아요. 솔레이마니 유가족 앞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분명히 복수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진정이 될 거잖아요.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미국이 반격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란에 미군에 대한 혹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란이 섣불리 더 공격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재가 공격을 받는다면 이거는 이라크 내에 있는 이라크 내에서의 이라크 사람들이 위한 공격일 거고요. 이란은 거기에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계속적으로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중동 전체적으로 철수하는 걸 최대의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란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때까지 아마도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 민명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IS가 아직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미군 기재가 날립니다. 최근에 날라갔던 미군 기재가 날라갔던 상당히 많은 로켓들 중에도 그쪽 IS가 날린 것도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궁극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IS가 소탕이 되지 않으면 IS도 그렇고 이라크에 있는 시아 민명대 쪽에서는 미군 철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군과 시아 민명대가 IS를 두고 싸웠지만 오히려 이제 IS하고 시아 민명대가 미군을 쫓아내는데 같이 힘을 하실 수도 있죠. 물론 협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공통의 목표는 미군 철수라는 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아 벨트를 솔레이 마니가 통제를 한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밉기도 하지만 저 친구하고만 협상이 되면 또 통제가 된다는 효과도 있을 텐데 제거가 됐으면 이 시아 벨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또 이른바 또 그 안에 강경파가 득세할 수도 있고 그 컨트롤이 좀 걱정되지는 않나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솔레이 마니가 사라진 이란에서 고두스 군을 누가 지휘할 것이다 라는 문제에 대해서 솔레이 마니가 있던 없던 이건 어차피 고두스의 작품이기 때문에 고두스 군의 누구 다른 사례인 거 아니어도 솔레이 마니의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게 솔레이 마니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 그러한 능력에 입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솔레이 마니가 사라지면 누가 와서 솔레이 마니가 해왔던 그것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강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강한 리더십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따뜻하기도 하고 사령관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령관입니다. 이란에서 솔레이 마니가 그렇게 추앙을 받는다면 이란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따로 있잖아요. 네. 그분이 좀 골치 아플 것 같다. 아니요.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이란 체제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게 관관이 없다는 게 왜 이해냐면 이란은 우리처럼 공화정은 공화정인데 세속공화정이 아니라 이슬람공화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뽑아요. 사령마다 한 번씩. 국민직선으로.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행정부 수장이고요. 그냥 사법부 수장이라든지 똑같아요? 네. 그거 똑같아요. 다만 국가의 서열론이 2위예요. 1위가 누구냐면 최고 지도자거든요. 최고 지도자들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상원의원 비슷한 전문가 의회를 뽑거든요. 88명으로 구성되고 8년마다 뽑고. 그런데 이 전문가 의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슬람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은 아직까지 전부 다 거부당했어요.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인데 거기에서 뽑는 게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서 제대로 뽑아본 적이 없는 게 일대 최고 지도자는 워낙 카리스마 있고 죽으면서 뽑은 임시로 뽑은 사람이 하메니 지금 현재 현재 최고 지도자인데 쭉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다음 사람도 만약에 하메니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 사람도 여기서 뽑게 되겠죠. 그럼 솔레이마니가 세 번째가 될 가능한.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솔레이마니는 최고 지도자가 임명하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는 국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선폭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방은 모든 건강관랭은 최고 지도자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정보도 최고 지도자 가지고 있고 외교의 중요한 문제도 최고 지도자가 오케이 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게 루하니야 너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너는 바지사장 아니냐. 하메니 와라. 하메니의 사인을 받아와야지 너하고 우리가 칭단하면 뭔 상관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정식 그 호칭이 뭐예요 최고 지도자요 그냥 최고 지도자예요. 콩클라베에서 콩클라베에서 교황을 선출하잖아. 교황이 돌아가시면 그런데 교황을 모시는 측근 중에 이 인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로마 주교도 있을 수 있고 콩클라베 없애버려 내가 그냥 접목한다고 세계 15억 명인가 되는 천주교 신자들이 그거 인정합니까? 비슷한 거지. 종교로 뭉쳐가지고 결국 쿠데타를 얘기하시는데 쿠데타가 불가능한 거죠. 공호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군부대 20발인가 로켓포를 쐈잖아요. 그런데 1도 안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교감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란도 염두에 두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일단 좀 추적을 해보면 가장 정확한 것은 이라크 총리한테 알렸어요. 이라크 총리한테. 왜냐하면 이라크 총리한테 알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군 기지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라크 기지를 미군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라크 기지를 미군이 쓰고 있는데 거기다 때릴 때는 주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1시간 전에 알렸고 그리고 이라크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런 통보를 받았고 미군도 통보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처음에 통보를 이라크 총리가 듣고 얘기를 해줬나 했는데 다른 쪽에서 루트에 나오는 건 미국은 최소한 3시간이나 4시간 전에 알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라크 총리가 알기 전에도. 네. 그러니까 이란이 알려줬다는 얘기죠. 알려줬어요. 그리고 공퇴 때린 건 아니고요. 대단히 정확하게 시설을 부셨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의는 대피했다는 얘기네. 아마도 이번 공격을 통해서 미군이 이란 애들 만만치 않다는 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때려서? 정확하게 때렸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군사 전문가의 얘기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때리려면 위성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위성이 이란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때리느냐. 정확하게 건물을 부서졌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또 하나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미군이 드론들이 떠가지고 작전하는 거 통신망을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 맞다면 미국으로서는 좀 무서웠을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퇴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던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데 이거 섣불리 했다가. 일단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이쪽 관련해서 들어야 될 정보는 충분히 많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혹시 이 동네에서 생겨날 만한 잠재리스크라고 할까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있어도 되나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한 가지 지금 미국 대선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이 지금 현재 핵협약에서는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란을 대항으로 해가지고 안전보장 상임위사국 5개국과 독일. 그러니까 6국가가 하나가 되고 이란 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약을 맺은 게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건데요. 그 안에는 이란이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장을 했어요. 그거를 어길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가 다시 부과가 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어디에도 이 협정이 어디에도 이란이 완전하게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거를 확실히 하는 협약을 이란과 하겠다. 그런데 이란은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우리가 안 하기로 했고 지켜지고 있고 했는데. 그래서 이란은 안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17년 5월 8일였나요? 아니 2018년 5월 8일였나요? 2018년. 미국이 빠져나왔고요. 네 2018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에서는 자기가 지켜야 될 약속들을 감축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빠져나오지 않고 우리는 26조와 이란은 항상요. 모든 걸 국제법에 걸려서 명분을 쌓아서 얘기합니다. 26조 30조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60일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60일마다 이행 단계를 보고 안 했으면 하나씩 하나씩 약속을 줄여다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한 게 이번에 5단계예요. 1월 5일에. 솔레만이 죽은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솔레만이 죽은 건 아무 상관없이 1월 5일에 그걸 발표할 딱 시점이 6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란이 그다음에 던질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이거죠. 이란이 던질 수 있는 최악의 카드는요. mpt 탈퇴 농축 20% 그걸 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엄청난 시나리오고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협정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럼 저는 그 시점도요 어쩌면 10월 달쯤이 될까 그랬어요. 10월 달이 되면 무기 수출이 금지 조항이 풀려요. 그 협정에 의해서. 네.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5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1년만 더 있으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무기도 수출할 수 있고 수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딱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참. 아까 명분을 싸서 한다는데 그거 당당 정당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당한 얘기예요. 아니 미국 정부하고 전임자지만 다 국가 간에 사인하고 다 한 거. 그럼요. 한국 지난 9월 23일 날 유엔총회에 갔었을 때 루한 대통령이 미국과 뭔가를 큰 딜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신들도 막 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왔어요. 만난지도 않고 왔어요. 그래서 사이드라인에서도 만나지 않나.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이란에 들어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약속이 미국이 제재해자를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미국말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루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트럼프만 했으면 우리는 했다. 트럼프를 못 믿겠다. 이란으로서는 트럼프의 대선 결과를 좀 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급박하게 돌아가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뭔가를 하자고 사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재해제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란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제재 하루 이틀이냐 이게. 혁명 때부터 계속 제재인데. 북한하고 너무 비슷하다. 뭐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이란은 지금 유일한 중동국가에서 자동차 만드는 나라요. 이란을 제가 왜 우리 정부가 이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항상 하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이란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중동의 독일이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제조업이 있는 나라예요. 유일하게. 국민들의 교육력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인구가 8천만이고. 이란사람 농업도 뭐 괜찮고요. 그렇죠. 이 나라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중동에서 돈을 벌 때 앞으로 한 30년 이상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나라이기도 한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좀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은 쌩까고 있다가 트럼프는 짧으면 11개월 길면 4년 11개월이잖아. 그거 아시죠. 이란의 백색 가전시장에 우리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LG 삼성이. 핸드폰도 그렇군요. 그래서 대우 일렉트로닉스에서 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이란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 깎아먹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는 거를 미국이 별로 안 반겼을 수도 있겠죠. 뭐 모르지만. 만약에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이 전면에 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끝납니다. 뭐가. 왜냐하면 중동 자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아요. 미국도 사실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첫째 미국이 지상군을 반드시 투입을 해야 돼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그런 나라 여태까지 해왔던 중동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에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셨죠. 첫 번째로는 이란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미사일하고 병력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에 비하면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병력이 싸우려는 일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지뢰밭을 있는데 지뢰밭을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소년병이 그냥 밟고 죽어요. 무조건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이기더라도. 그러면 이기기 전에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란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권 자체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원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란이 만약에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이란이 가만히 안 있는 게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이 반격을 하면 우리가 하이파하고 두바이를 날려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농담 아닙니다. 나만 죽을 수 없다고 너도 같이 죽자 하고 유전지대. 아랍의 미래이트와 사우디아랍의 유전지대 그리고 두바이 이런 도시들을 공격을 한다면 완전히 뭐 이거는 끝이죠. 중동 자체가. 중동 자체가 완전히 불바다가. 그래서 불바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지막 타겟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마지막 타겟이 될 거고요. 그 그림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전쟁하는 게 이득이다 하면 전쟁을 할 수 있겠지만 지지율이 문제라는 거죠. 본격 대선 레이스가 펼쳐졌을 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딱 결정되고 대선 레이스를 갔는데 여론조사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만치 않네. 혹은 트럼프는 뭐 제 생각에는 무조건 40시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지상과제인지 다른 거 생각 안 하거든. 맘에 찝찝한 건 하나는 뭐냐면요. 전면전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국소 제거 작전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핵시설. 핵시설을 날린다든지. 이란 영토 내. 네. 이란 영토 내. 전혀 배지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핵시설. 그거는 우리 투자자들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왜냐하면 만약에 이란 영토 내에서 뭔가 일 벌어지면 그건 또 꽤 정세가. 지금은 사실 이라크 영토 내에서 사람 죽고 폭격하고 그런 건데 한 발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국민들은 이란을 지켜야 되겠다는 철저한 그게 있는 데다가 거기다 솔레이마니의 예하 부대원들은 진짜 엄청난 항전의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 갈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다 핵시설이 미군 기관 뭘 했다. 그러면 이란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도 이거 복수가 아니라 뭔가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인 걸 안 하면 바로 포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란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방 시스템을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이 판에서 제일 신난 사람 신난 나라가 푸틴입니다. 엄청나게 s-300, s-400 바람을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 중동 관련해서는 워낙 전 세계적인 또 지정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또 추적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또 박현동 교수님도 도움 말씀 좀 주시고요. 긴급하게 일 생기면 저희가 전화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자국 가지 마시고. 처음 갔습니다. 태어나서. 남방은. 남방정책은 제가 하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중동 문제 관련해서 이란의 속내 또 미국의 전략 등등을 아주 충실하게 풀어주신 우리 박현동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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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